잘 찾아왔네? 한 번 안아드려요? 됐고 아니 내가 지금 팜스테이 하면서 시차를 굽고 있어야 하는데 한 번 안아줘? 됐고요 왜 하필 여길 오셨어요? 만만 급해도 저라면 여기 안 와요 깜빵이네 시댁이냐? 그럼 난 깜빵 설마 깜빵에선 남이 해주는 밥을 먹잖아요 여긴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죠? 와 우리 어머니래 솔직히 말하세요 위장이원이죠 뭐래 아니면 이렇게 애틋할 수가 있나요? 애틋은 무슨 아니거든